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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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까?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?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제일 쎄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오늘날 왜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.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입니다.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. 언론인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.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조사 후에 나오는 길에 필요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한 대간 질문만 더 부탁드립니다. 구체적인 수당의 기술을 하셨는데 김동호동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됐거로 자리 제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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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